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기아 스팅어 2.0 터보 AWD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2019년 9월에 등록된 2020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만 9천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 아직 남아있다고 하고요 718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내 볼게요 본내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 레이더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49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쭉 보시면은 문콩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이네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이네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이네요 그리고 3열 뒤쪽 휠 보이네요 뒷쪽 휠도 관리 상태에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6.72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은 트렁크 내부도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기음 듣고 오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먼저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쪽 봤을 때 보조석 측면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 휠 내쪽 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내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1열 2열까지 레드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29,039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뒤쪽에 패들시프트 있고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보시면 LDWS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위에도 볼게요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편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밑에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 보조키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손상 없이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중앙에 보시면 2열에서도 컵 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기아 스팅어 2.0 터보 AWD 플래티넘 모델이었습니다 차량 제조사 보증 아직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718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내외부 봤을 때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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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